아니 보면 볼수록 아름답지 않으세요? 그런데 우리 마음을 떠올려서 네 그리고 실은 되게 이제 아들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날은 그냥 막 이렇게 머리 저는 진짜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냥 이제 진짜 실은 화장을 또 너무하면 딸은 또 저를 보고 엄마 마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눈이 너무 얄쌍하고 또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 약간 이제 미간의 주름이 생긴다고 하죠 자꾸 이제 애들을 보다 보면 인상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꾸 조금 많이 웃고 조금 이제 하루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이제 오늘 하늘으로도 감사하고 잘 지내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스스로 이뻐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본인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은 예쁜 것 같아요?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다 있을 거고 눈이 좀 눈이 생긴 게 이쁘다는 게 아니라 눈빛 그런 얘기를 가끔 옛날에 들었던 것이 요즘에도 어디가 이쁘다 생각한다고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자신감이 너무 좋습니다 하다름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아까 그 얘기가 많이 공감이 돼요 무대에 서보고 싶은 열정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좀 마로리녕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케이스 이렇게 만들면 포장하면 그냥 상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딱 그 딱 paprika 목먹는 날 아... 조이 아... Bean 인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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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치 인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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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트로도 인트로 supervillain 감사합니다.